알고 먹어야지 희한한 스타일이네 여긴 중간에 내려가는 길 하나 만들었던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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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반대건 타이어 갈아야되나 보다 타이어 오와 우와, 큰일 날 뻔했네 와, 가을이형도 엄청 빠르구나 와, 가을이형도 엄청 빠르구나 와, 가을이형도 엄청 빠르구나 와, 가을이형도 엄청 빠르구나 오우쉬 와우쉽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이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씨 뭐 야 같이 가야지 야야 썩 썩 썩 썩 야 배를 뭐야 이거? 다 흘리고 다녀 누구꺼야? 주변에 넣어놔 이 차 하나 속도에 떨어져있지 아니 제꺼 아니에요 배랑했어 가 가 가 너 너 후미등 떨어졌다고 후미등 누구꺼야? 후미등 다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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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속도 되면 다 치는데 아 5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비를 빨리 가지 않습니다! 오비를 빨리 가지 않습니다! 오비를 빨리 가지 않습니다! 오비를 오는 문구 하와 보입니다! 오비를 빨리 가지나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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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어, 빨리 가지 말라며. 내거 쉼 이리로 내려가서 있을 것 같은데? 에ㅜㅜㅜㅜ 에헤헤헤헤이 예예! 까자! 빠자x2 저희 다 파는 좀 아셔야 되겠죠 이곳? 아이오이오이오이오 흐히히히히히히히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나 여기 처음